벽에 얕짤로 간다 됐어? 안하네. 걱정 안해도 돼 걱정 안해도 돼 그래도 좀 편안하게 달리려면 우위는 하나 사든가 해야겠다 가변 우위 하나 사야겠다 우위랑 제가 우산만 들고 다니는 거 별로 안좋아해서 우위도 있고 자 자 화장실 쪽으로 갈게요 화장실 가기 전에 화장실 쪽으로 갈게요 화장실 쪽으로 갈게요 아꼬다테 야경 보고 있어요 아꼬다테 야경 보고 있어요 와 죽인다 화질 왜 이래? 화장실 좀 갖다 올게요 커피도 좀 가져올게요 화장실 가기 전에 화장실 가기 전에 화장실 가기 전에 감사합니다.